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친구들한테도 영화를 설명하듯이 이런 보자로 가는 길을 설명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보자의, 그 보자는 바로, 이 복개가 바로 하나님 보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쇄에 나타난 이 명백한 하나님의 구수의 유행을 누가 가장 싫어합니까? 사탄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쇄의 유행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드디어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준비가 안 있는 분들은 성경이 있다고 보면 막 준비할 것입니다. 이상하게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고, 또 복음 전할 시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올림픽이 열리게 되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때마침 올림픽이 열리고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지금부터 이 올림픽에 있는, 보여주고 있는 이 육상경기를 비유로 삼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저지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막히고 있어, 그의 고뇌를 받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목을 잘 들으세요. 여기 이제 세 가지,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70주야, 70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소라고 지칭하는 그분이 70주 내로 올 것이다. 성소를 지치는, 성소에 예비된 성소를 표상하는 그분이 70주 후에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만약 그분을 맞을 이 바톤, 맞을 준비가 바톤이 되어있지 않으면 이 바톤을 빼앗아서 다른 백성을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상상해보십시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실체가 실족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배치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에 있는 그 희랑이 좀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이 지상의 그런 그분이 죽으시고도, 지상의 그 성소가 이제 역할이 다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육적인 이스라엘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그 바톤이 영적인 이스라엘, 이방인한테 넘어왔습니다. 자, 어쨌든 심지어 예외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의 얘기를 다뤘구요. 오케이, in the New Testament, God gives Israel the gift of tongues, so that they can give the message to the world.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한번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외국어로 이제 그 통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There goes the baton down the track. 이제 이렇게 보면 다토를 이어받아서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But the opponent raises up literal Israel and literal wrong to attack spiritual Israel. 하지만 이제 그 사탄은 그러니까 사탄은 가짜죠. 가짜 이스라엘과. 이제 우리 상경으로는 의문의, 의문의 이스라엘과 의문의 로마를, 문자적인 로마와 이스라엘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But this track fires because every time they attack, the seed only multiplies. 그러나 그 사탄의 그런 작전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역효과가 났어요. 그리고 이 바퀴가 심해질수록 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불빛이 더욱더, 점점 더 이렇게 부기해가는 것입니다. 오케이, the 1260 year prophecy. 이제 많은 걸 얘기하는데 좀 잘 들으세요. 이 1260년에 대해서, 이 1260년에 대해서. 이 1260년에 대해서. 네. Oh, yes. 네, 여기 문타가 났군요. 1260년이 아니고 1260 day prophecy. And the day stands for a year. 네, 근데 결국은 일은 열을 상징하죠. Okay, there, this prophecy tells us there would rise a power called the little horn and would seek to destroy God's plan of salvation.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 가운데에 뿔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큰 뿔이 아니고 작은 뿔이였는데, 이게 작은 뿔이 전혀 자라나가지고, 이게 사람과 입에 마련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업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So, pay close attention, it's going to get interesting. 자, 여러분, 이제 많은 걸 얘기했는데, 이제 집중해 주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Okay, this little horn attacks the altar of sacrifice. 그래서 사탄은 드디어 이 성소를 공개오기 시작합니다. 우선 권제자는 이 성소의 기구들을 축소시키고, 없애고, 변형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소를, 교문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Okay, replacing the free gift of forgiveness with penance. 우리 그 기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구속을 무료로 주셨는데, 이 작은 뿔 세력은 그 무료의 그 복음을 어떤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오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substitute baptism by immersion with infant sprinkling to replace confession and repentance. 또한, 이 심례를 유아 세례라든가 또 이런 것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Only priest can explain the word of God to you. 그리고 또 사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실다고 얘기했습니다. Tradition becomes more important than the word of God. 교회의 그런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You can't pray to God anymore. You have to confess to a priest.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사제한테 먼저 얘기하는 사제가 하나님께 통보되고 있습니다. They even create a two compartment room where there sits a priest called father divided by a curtain. 또한 여기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제가 안에 들어가서 죄인의 고백을 듣게 되어있습니다. The devil likes to mock God.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을 모욕하기를 이렇게 좋아합니다. Then they pull out the light of the church creating the dark ages. 그들은 성령을 제거함으로써 바로 종교 안복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No bible, no knowledge for witnessing. 결국 성경도 없어지고 그러니 주님에 대한 지식도 없어졌습니다. And then they took the law of God, replaced the seventh day Sabbath with the first day of the week Sunday. 마지막 봄에 보시면 지금 시계명이 망치로 변형되어있죠? 네 번째 계명인 제 7일을 거듭기시키라를 주위의 맨 첫째 날으로 바꿨습니다. What is God going to do now? 그럼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The 2300 year prophecy. 자 여기서 세번째는 2300조의 예언이 시작됩니다. 1844년 계산을 해보면 2300조가 끝나고 그때부터 성소가 전개나무를 입을 것입니다. In a period of 500 years, God restores every truth that had been cast down or attacked. 지금부터 500년 전부터 드디어 하나님께서 무너져갔던 성소를 다시 시킬 것입니다.